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떨어져서 또 걱정이 큽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그냥 약박권에서, 박전에서. 살짝 낯선이 플러스권까지 갔다가 밀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0.00%입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낯선이 0%고요. 다우가 마이너스 0.49%, S&P500이 0.38%. 혼조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하락을 했었는데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하락을 했다가 그래서 좀 깊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할까 걱정이 됐는데 쭉 다시 올라갔죠.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혼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제임스 블러드 총장께서 상반기 내 100BP 금리를 다시 강조했고 오프라이나 우려가 지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표를 보시면요. 유가가 지금 95달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달러인 데서는 96포인트 레벨에 있고 원화가 1197원에 있고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99% 금위 187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지표를 보면 미국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으면 그러면 국제수익률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 텐데요. 그보다는 유가와 금가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가 약 1%대에 상승을 해서 피라리페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15%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약세 기조에 여전히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미국과 우리하고 요즘에 비슷해졌는데요. 직전의 저점을 향해서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중저점을 형성하느냐,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전후에 등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나오죠. 미국 시장은 15일 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시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16일 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특히 개인들 많이 하신 토코스닥이 엄청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참 어제는 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제 주변에 저도 이것저것 전화 좀 해보고 또 심리가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 물어도 보고 그렇게 있는데 어제 공교롭게 다 팔고 떠나겠다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 3명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러는 게 없었거든요. 주식 오래 한 분들이. 오래 한 분도요. 오래 한 분도. 하지 얼마 안 된 분 포함해서 한 분은 그렇고 두 분은 좀 오래 하신 분인데 어제 내가 장기 투자할 종목 한두 개 빼놓고 다 팔고 당분간 좀 시장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질 정도로. 이렇게 빠졌는데 떠나 계시겠대요? 네?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가 심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행일치 잘 안 돼. 어제는 어제 왜 그랬냐면요. 좀 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 반등하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러면 좀 버틸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에는 또 보유조목 중에서 소폭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어차피 급락한 거는 어차피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있었던 것들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올라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5% 전후에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치는 거죠. 화도 나고.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닥이 2.8%를 하락을 하고요. 코스닥 1.5%를 하락을 했는데 어제 거래 내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도 개인들이 1,869억. 어제는 개인들이 올해 만에 팔았던 거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샀어요.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와 어제에서 이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950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루예요. 앞으로 추후 살펴봐야겠지만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50억 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비차 프로그램 매수로 866억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706억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들도 약간 독특한데요. 934억 순 매수를 했는데 어제 연기금이 1,743억 순 매수했어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오전에 강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온 걸 보면서. 좀 달라진 게 있죠. 연기금이 들어온 부분. 외국인들이 코스닥 들어온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점차 줄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사물물 매도 포지션이 5만 4천 계약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이걸 좀 환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이 매도 포지션이 3만 7,609 계약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수급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그냥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큰 거래 대금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매도 주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급락을 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다. 시장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시가스, 에콜가스, 비철금속, 정유. 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 섹터만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은. 연기금이 1,743억 순매수 도는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이게 혹시 연속성이 있는지. 이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 하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향후 흐름을 보는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우리의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것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내부적인 수급이 좀 변하는지는 우리가 좀 관망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또 시장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전략 갖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거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죄송스럽고 답답하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제 쭉 이것저것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에 오랫동안 거래했던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은 단기 거래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를 쭉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뭘 살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리오프닝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 시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올해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는 경기에 대해서 둔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뭔가를 찾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제.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리스트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가져왔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실적이 늘어납니다. 물론 제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면 또 마치 그런 종목의 희망을 좀 가질 게 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이익단에서 그 와중에 돋보일 수 있는 기업. 주식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참여자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반 참여자들 대접점에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짜증내고 화를 냈었거든요. 약간 두려움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피 심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그냥 팔고 여기서라도 스톱하고 그냥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폭락을 하면 단기 반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상승과 하락의 등락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빠지는 거. 우리 가랑비에 어쩌듯이 조금조금씩 빠져도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것도 아니고 3에서 5% 수준으로 연속해서 빠지면 이거는 좀 그 손실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손실의 두려움이 점차로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사실 시황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 로스컷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얘기를 할 때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절매 말고 스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손절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목별로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는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손절매. 이게 있고요. 내 전체 계좌를 여기서는 더 내려가면 나중에 복구가 힘들어 하는, 스탑하는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군관리에서 예전부터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내가 100으로 시작을 해서 50이 됐는데 다시 100이 되려면 그 다음에는 50% 손실 이익이 아니고 100%, 두 배가 돼야지만 손실복구가 되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시장이 워낙에 변호성도 크고 상하 등락폭이 큰 것이니 내가 한 20%나 25%, 30% 정도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그다음에 한 30%만 복구되면 나는 이건 회복할 수 있다는 어느 손실선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 한 25% 났는데 여기서 스톱하고 올라가더라도 나는 스톱하고 이따가 다음에 하면 난 이거 복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여기 그만둡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상승추세 반전할 때까지는 안 한다. 그래서 본인이 개별 기업의 손절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체 자산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률을 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직업을 하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소위 로스컷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론적인 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생각하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심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이중저점은 봐야 되지 않냐. 시장이 왜 고점과 왜 저점이 어린냐. 이중저점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더 많은 거거든요. 코스피의 직전 저점이 2,591포인트고요. 코스닥은 835포인트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시장의 저변에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겁니다. 3월에 3월 10일 날 우리나라에 동시만기가 있고요. 3월 15일 날 미국의 FNC 회의가 있고요. 3월에 중국의 전인대회가 있어요. 중국 전인대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3월에 전인대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이렇게 힘든 시장은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냐?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그렇게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루 지나서 제가 데일리로 방송을 나오지만 하루 지나서 어제 시황하고 오늘 시황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황관 속에서 내 종목을 좀 바라보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에도 이미 사실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기간은 3월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불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일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했죠. 프랑스 러시아 회담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독일의 총리께서 지금 직접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직접 가서 단판을 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일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벤트 내일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 주가 흐름은 변수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것을 내일이 지나면 반등을 할지 또 다시 한 번 또 내려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우크라이나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미결제 약정 확인 어디서 혹시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하나 좀 있는 것 같은데. 선물 시장에 보면 선물에 현재가가 나오는 게 있고 선물 합성 포지션이 있고 선물 전략이라는 게 HTS에 나와 있어요. HTS에서? HTS에서 보면 선물 전략에 보면 이들이 선물로 들어가서 봐야죠. 네. 선물로 들어가서요. 거기에 가보면 현재 매매 동향, 각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고서 기간별로 하면 이들이 얼마큼 사서 지금 얼마큼 남기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각 증권사 HTS에서는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 얼마부터 이익이 나고 얼마부터는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는 이익과 손실 구간까지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교보증권 HTS 거에 잘 되어 있을까요? 교보증권 HTS 있고요.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 추정은 증권사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맞고 틀리고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이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이슈에서 사실 먼저 지혜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비교 금리에 대해서는 이론적이고 그리고 우리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냥 재미있는 거. 재미있게 본 뉴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아크케이예의 캐시우드가 성장률을 더 샀다고 하네요. 그랬다면서요. 5천억씩인가 더 샀다고요. 지금 현재 캐시우드 아크케이에서 보유 종목이 반이 넘는 종목이 20% 이상 급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간 로블록스, 블록, 로빈후드, 블록이 예전에 스퀘어입니다. 핀테크 업체에요. 이런 4억 불 이상 추가 매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는 지난 1주일간 아크케이에 신규 순유입액이 3.5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겠죠.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캐시우드의 전략을 믿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있지 않냐. 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는 워낙 급락을 했잖아요. 저가에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자금들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여하튼 이 돈이 들어오자마자 구파로 이걸 더 샀다라는 거예요. 이걸 샀다라고 하면 사면서 논리를 또 얘기했는데 그 논리는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캐시우드의 논리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보다 더 성장하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소환을 썼댑니다. 고객들한테.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기사니까 믿겨지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상당 부분 지금 보유 종목이 50% 넘는 종목이 급락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차원에서 자금들이 들어왔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자기 논리대로 또 들어온 자금 가지고 또 계속해서 바꾸지도 않고 계속 성장률을 산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조이스루스 1월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에 있는 인베스코 QQQ, 나스닥 추종하는 거 있죠. 3.6억 달러에서 940만 달러까지 거의 2.7억 달러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도 많이 축소를 했대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 가니까 조이스루스 이분도 성장률을 많이 팔았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리비안을 많이 썼어요. 엄청 물렸더군요. 리비안이 고점됨이 67% 빠졌거든요. 이걸 사서 왕창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보면 성장률 팔고 가체조로 갔다 이것도 아니고 빅테크를 매도해서 성장주인 전기차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보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엄청 많이 샀다.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리비안 포함해서 전기차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조지소로스가 30년 생이거든요. 1930년? 그럼 2030년이겠어요. 30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90 뭐야? 90 한 세 됐네요. 그렇죠. 우리 나이로 90 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워런 버펫도 거의 이 나이잖아. 거기다 찰리 몬 건 여기보다 서너 살 더 많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도 속설에 있죠. 주식을 계속 보는 숫자를 보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된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93세 조지소로스, 물론 조지소로스가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펀드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리비안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대단한 형님들입니다.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까 봐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점토표 있잖아요. 이번이 3월에 이걸 우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1월에 FNC의 금리에 관련된 점도표. 이 점도표라 하면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그다음에 3월에 5월에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각자의 의견을 찍은 거예요. 16분이 찍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2022년 올해는 0.5%에서 0.75%가 돼야 된다는 게 다섯 분이 계시고요. 0.75에서 1%까지 올려야 된다는 분이 여덟 명이에요. 그래서 0.75에서 1%까지 갈 거다라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돼 있는 상태예요. 2023년에는 1.25에서 2.25가 각 3명씩 골고루 멀리 퍼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1.75% 즉, 2023년도에는 올해 1% 내년에 1.75%까지 올라야 된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4년 내에는 2에서 2.5%가 10명, 2024년 이후에는 2에서 2.5%가 14명.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2024년 이후에는 2에서 2.5% 정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1월이었거든요. 이제 3월에 바뀌겠죠. 미세하게 바뀌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는 3월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1.578%고 이번 고점이 1.63%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94%에 어제 끝났고 이번 고점이 2.06%예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 1.7에 있었고 이 갭이 0.6에서 0.7%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0.3에서 0.4% 사이로 줄어들어 있어요. 이걸 시장이 더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걸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위험이 하지 않겠냐, 이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약세론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 와중에도 2018년도에 그랬듯이 희망은 있다라고 또 보는 측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것은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요단으로 가서 기업들이 이것이 가격 증가가 되면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대로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향후 주시장의 경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점도평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미국의 향후 12개월, 24개월 포드 금리를 추종하면서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즉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향후에 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거의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6번 이상 올린 것 같아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영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장이 더 주시하는 것은 기업이 경기의 지표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연준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거자, 여기에 신경을 더 훨씬 많이 쓰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지켜보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박병찬 부장님께 어제 시장 정리부터 오늘 우리의 또 대응 혹은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게 물어봐 나만의 사이트는 이거ار이 되고 그러면은sz Peter 씨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지 못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 없지 않죠